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생얼이구요 당연히 지금이 이제 곧 3시가 다 되는데요 오늘도 3시에 편의점 먹방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3시를 맞춰서 나온건 아니구요 딱 이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지더라구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무엇을 먹을까요 못보던게 뭐가 나왔나 대왕수세지 오 맛있겠다 이거 하나하고 똑같은거 맛있겠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둘 다 먹고 싶은데 둘 다 먹지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작아 이게 칼로리가 낮으니까 그럼 두개 먹어야지 큰게 없으니까 이건 먹었고 이것도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고 안 먹어본가 그래도 칼로리가 아예 없는 물 그래도 칼로리가 아예 없는 물 14,500원이 하리카드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봐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생각봐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 탑승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뭐지 맛있데데데데 이어집 비끔밥, 감자, 맥앤치찌, 무하우 맥앤치찌인데 뭐, 소스? 돈까스 뭐, 비끔밥? 야채, 피클? 소스 잊지마스 치즈놀카스 고자를 드세요 뒤로 먹어야 됨까? 고자도 먹어야 할까? 고자도 먹기 고자도 먹기 고자도 먹기 고자도 먹기 고자도 먹기 고자도 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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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요? 안 먹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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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권 남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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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젓이 너무 keine 배에 물었거든요 엄청 커 오징어 줄이 있는데 오징어 줄이 오징어 줄이 오징어 줄을 입은 이쁘네 파리, 마늘, 하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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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크림, 볶은 팩이構어져. 마지막도까지 샀다. 마지막도까지 샀다. 마지막도까지 샀다. 샀다. 야채는 너무 습큼해요. 매김치즈는 돈까스 맛있었습니다. 볶음밥도 저번 도시락보단 별로였지만 나름 썼어. 이거 진짜 떡볶이국. 이건 피타이셜이 뭐야? 한입거리? 지금은 3시 30분. 밥을 얼른 한 30분 정도? 이제 집가서 저는 코코넨에 잠을 자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먹방을 봐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 한 끼를 뚝딱 야식이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심쿵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